브이레인저스 미니특공대 다음 이야기! 무엇이든 잘라버릴 수 있는 이 파괴력으로 그린시티들 한숨에 무너뜨리고 오겠습니다. 넌 브이레인저스 본부 앞으로 가서 그 상자나 열어보도록 해라. 그럼 내가 위험에 빠져도 구해줄 거지? 그건 나의 임무가 아니다. 그럼 나도 너 절대 안 구해준다. 이글 라이칸 브이가 꼼짝도 하지 않아! 두 로봇 모두 해킹을 당한 것 같습니다. 뭐라고, 해킹? 매주 목요일에 만나요!